안녕하세요 엄마팀 구독자 여러분 충성생과 함께 집에서 충급자 2키로 업계 운동 진행하시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지세요 우리 충성 댄스로 운동 시작합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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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충성이라고 인사하면서 운동 시작할거에요 충급자 2키로 중간중간 근력운동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핸드 살 빼는데 훨씬 좋아요 가볍게 인사하면서 팔꿈치춤 김 선생이 만들어낸 아이돌 팔꿈치춤입니다 아이돌 댄스처럼 마찬가지로 워밍업 동작이에요 운동 시작 전에 몸에 열이 내는 워밍업 동작 허벅인 곳으로 돌아가지 Form 몸박이 맞혀 골배 patent side 염마 천막었다가 성수 оме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 니어벤 툴수 로테이션. 흥. 흥. 자 몸통 회전 해주시고. 자 우리 몸통 회전 너무 세게 하시면 허리 다칠 수 있으니까. 가볍게만 돌려주시면 돼요. 자 몸통이 돌아가면서 우리 외복사근을 자극해서 옆구리 살을 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옆구리 살 빠져라. 옆구리 살 빠져라. 흥. 흥. 옆구리 살 빠져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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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해 하 하 하 하 발꿈치 한 번 더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후 해 팔꿈치 해 흐 흐 흐 흐 흐 으 아 아 으 으 으 이제 몸에 조금씩 열이 나기 시작하죠 흥부하자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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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니어맨 투투 로테이션 옆구리 사라 빠져라 니어맨 투투 로테이션하고 근력운동으로 넘어갈거에요 옆구리 사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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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외쳐볼까요 옆구리야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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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는 레터럴 스텝에 로우 들어갑니다 30초 동안 들어갈거에요 가슴 어깨를 확실하게 펴주셔야 합니다 빨리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가슴 어깨를 펴주셔야 해요 가슴 어깨가 펴지면 등이 접히는 느낌이 날거에요 등의 군사를 제거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제자리 제자리 15초 걷고 레터럴 스텝으로 한 세트 더 할거에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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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세요 아름다움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한번 더 후 후 후 후 레터럴 스텝으로 로우를 쭉쭉 당겨주세요 후 후 후 자 본인 속도에 맞춰서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 30초 근력운동 시간에는 굳이 김선생한테 맞힐 필요 없습니다 우리 회님들 각자 운동능력에 따라 더 빨리 아니면 더 천천히 진행해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운동능력이 좋아질수록 빨리 할 수 있겠죠 후 음악 체인지 음악 체인지 하면서 한번 더 달려볼거에요 꽃게 춤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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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해 해 해 해 꽃게 춤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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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해 해 해 후 하 자 꽃게 춤 후 후 후 후 후 자 이번 운동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서 무릎 허리 부담 없이 다 함께 따라할 수 있을 거에요 정권 드리기 후 정권의 대각선으로 후 슬러 슬러 정권 슬러 후 후 후 자 일격 필살하는 겁니다 후 후 후 후 하 하 하 하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기요기 앞에 져 놓고 날려버려요 날려버려 후 후 스트레스 날려 후 달려 달려 후 후 훗 오른발부터 달려 달려 30초 동안 달려 달려 한 번 더 달려 달려 다리 뻗을 때까지 달려 달려 무릎 차면서 팔꿈치 당겨 주시면 되요 왼쪽 갈게요 우리 형님들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쯤 되면 다 열이 나면서 숨이 차기 시작할 거에요 하지만 열이 나면서 숨이 차면 그만큼 체지방도 빠지고 있다는 증거죠 손으로 꽃게 모양 확실하게 해주시고 신나게 진행해주세요 동작도 어렵지 않죠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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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기 스트레스 날리고 우울함도 날리고 엄마 티비와 함께 행복해 주세요 동선생님은 우리 형님들이 엄마 티비 통해 아름다워지는 건 물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달려 달려 오른쪽 달려 달려 나의 다이어트 목표까지 엄마TV와 함께 달려 나가요 달려 달려 엄청 힘들죠 그만큼 살 빠지는 효과 최고 자 왼쪽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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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선생과 함께 달려 다이어트 혼자랑은 외롭지만 김 선생이 항상 서있습니다 항상 다 와가요 힘내세요 흐흐흐흐흐흐 오케이 자 이번 런지색 운동합니다 바로 앞으로 떠면서 런지하고 박수 런지하고 박수 런지하고 박수 많이 앉을 필요 없어요 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제대로 올려주시고 제대로 올려주시고 한 세트 더 할거에요 런지색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자 우리 예뻐지고 있어요 예뻐지고 있어요 런지색 한 번 더 출발 흐흐흐 흐흐흐 뒤꿈치가 세지 않도록 그리고 아빠의 무릎이 발끝 보다 튀어나오지 않도록 지내주시고 음악 체인지 엄마 모기야 댄스 들어갑니다 엄마 모기야 모기 잡아야지 모기 잡는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누적하나? 이러면 완벽하게 직접 목이 쳐봐라 목이 쳐봐라 진짜 어렵지 않으면서 땀도 많이 나죠? 그만큼 예뻐지고 있는거에요 썰매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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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푸를 향해서 함께 달리는거에요 우리 언니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팀의 진산장에 있고 우리 엄마팀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나아가봐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스케이팅 댄스 원감자 스케이팅 댄스 흠 흠 흠 흠 누가 누가 빨리 빨리 나가나 흠 흠 내가 노력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더 빨리 빨리 있어 흠 흠 아름다움은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름다움은 우리 회님들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우리 회님들이 너무 열심히 노력해 주고 있잖아요. 파이팅 해 파이팅 스테이팅 투 투 투 렛츠고 발 대각선 뒤로 빼주시면 돼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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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후 후 당황합니다. 우리 목태형에서 펼쳐요. 후 후 후 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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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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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쏨멜 댄스 쏨멜 댄스 쏨멜 댄스 쏨멜을 타고 달려 신나게 쏨멜 타고 목소리 향해서 함께 나와봅니다 엄마도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도 김선생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우리 맨날 이렇게 노력하는지 어떻게 살이 안 빠지겠어요? 파이팅! 스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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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스케팅 원스텝으로 시작하고, 파이팅! 스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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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cks케팅! кие committed 마지막 근력운동 한번 토터치 스쿼트 엉덩이 뒤로 빼면서 발가락 터치해주세요 3초 동안 나의 스쿼트 실력을 보여주세요 발가락 쳐주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져주면서 앉는게 핵심 포인트에요 너무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제자리 지금까지 포기 안하고 따라오는게 최고 땀 막 나기 시작하죠 그만큼 살이 많이 빠지고 있는거에요 토터치 마지막 근력이에요 마지막 한 세트 파이팅 토터치 스쿼트 하체육운동에 빠져라 뒤껏의 장점은 뭐에요? 뱃살도 빠지죠 뒤껏의 3초에요 지극이 힘든거 5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이거 해낼 수 있죠 김선생이 응원하고 있잖아요 흑 흑 흑 흑 흑 우리 음악 깎이면서 dj 파리타임 들어갈거에요 헤이 헤이 쭉쭉 뻗어주시고 흑 흑 흑 우리 선생님들 거의 다 와갑니다 힘내세요 흑 흑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 김선생이 이렇게 노력해 주신 만큼 내일 분명히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 주실거에요 흑 흑 흑 쯔 쯔 쯔 쯔 쯔 흑 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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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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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으세요. 웃으세요. 내 풀쳐. 누구보다 예쁘게. 우리 아랭들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뻐요. 내가 제일 예뻐. 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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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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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게 해줬어요. 예쁘게. iona도 예쁘잖아요. 훠. 훠. 예쁜지 아해도 예쁘지만. Philadelphia串도 예쁘게. 基本. abil만. friendships 자 이거 마지막 한 번 반복하면 오늘 운동 끝이에요 좀 힘내세요 어깨의 공사를 제거해주면서 허벅지 뒤쪽의 공사도 제거합니다 일단 입힘요 자 플라이 넘어가야 되겠죠 팔꿈치를 모은다는 생각으로 쭉쭉 모아주세요 팔 들어 빠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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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제 너무너무 잘 따라오겠습니다 거의 다 해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둘 셋 넷 하나 셋 셋 둘 셋 넷 명치 배꼽과 가까워지게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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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예쁜짝 확실하게 날려주세요 내가 제일 예뻐 우리 하나님들이 제일 예뻐요 엄마 집이 구독자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엄마라는 이름만으로 우리 따님분들도 많이 따라 하시죠 딸이라는 이름만으로 우리 하나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아름다운 존재에요 오케이 자 우리 마지막으로 2키로 걷기 완성했으니까 해냈어 스텝으로 마무리 할게요 흡 흡 흡 자 우리 하나님 해냈어요 흡 흡 흡 흡 흡 김선생이 뭐라 했어요 흡 끝까지 포기만 안 하면 해낼 수 있다고 했죠 흡 해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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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이 해냈어요 우리 하나님 짱 화이팅 흡 흡 잘 해냈어요 우리 하나님 자신감 생기지 않나요 흡 흡 흡 자 우리 하나님들 오늘 이렇게 2키로 끝까지 따라 하셔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엄마 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들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가지고 나아가서 더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만나요 안녕 바로 한 세트 더 하셔도 돼요 안녕 안녕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